1. 납세의무에 성립 일단 보죠. 38쪽에 납세의무에 성립부터 갑니다. 자 이건 조금 이해가 요구됩니다. 좀 복잡해요. 자 제목이 납세의무에 첫째가 뭐가 나옵니까? 성립 두번째 뭐가 나오고요? 확정 세번째 뭐가 나옵니까? 소멸 자 일단 납세의무 이건 뭐냐면 세금 내야 할 의무인데 결국은 세금이에요. 세금 세금인데 첫째 그 세금이 뭐 됐다? 성립됐다. 성립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세금이 발생하는 시점에요. 언제 세금이 발생하느냐 그럼 예를 들면 아까 취득세를 계속 얘기했는데 취득세는 그럼 얘는 언제 발생할까요? 이 세금은 그렇죠. 부동산 등을 뭐 했을 때 취득해야만 나오는 세금이지 취득하려면 이 세금이 나올 여지가 없겠죠. 하나 더. 상속세인데 상속세인데 그럼 얘는 언제 나오는 세금이요? 당연히 상속을 받아야만 나오는 세금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각각의 세금마다 어느 시점이 돼야 발생하느냐 이게 저희가 납세의무가 성립된다고 합니다. 다만 이 성립은 대신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그 발생 자체가 다소 추상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뭔 얘기냐면 얼마 전에도 저는 상가집에 갔어요. 제 친구가 상을 당해서 상가집에 갔어요. 가서 문상을 하고 친구하고 둘이 딱 테이블에 마주 앉았죠. 앉아서 제가 친구한테 한마디 합니다. 야 애통하겠다 이 친구 왈 와줘서 고맙다 다시 저 왈 그나저나 너 이번에 상속세 좀 내겠다 왜 이 친구 아버지가 재산이 많아요. 그랬더니 이 친구 왈 조금 낼 것 같아 자 그럼 여기서 지금 제가 한 얘기 잘 봐요. 이 친구 아버지는 분명히 사망을 했고요. 그쵸? 상속을 받으니까 제가 들먹인 게 무슨 셈? 상속세입니다. 너 상속세 좀 내겠다 했더니 이 친구 왈 뭐라 했어요? 조금 낼 것 같아 그럼 여기서 그 조금이 대체 얼마일까요? 알 수 있다 없다? 없지? 그럼 얼마인지 알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계산하면 뭔지 어떻게?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로 그래서 그렇게 금액이 정해지는 게 발생된 세금이 자 얼마냐 또 어떤 방법에 의해서 세금을 낼 거냐 가 정해지는 게 이게 확정입니다. 즉 추상적인 게 이 시점에서 뭐가 된 겁니까? 구체화가 된 거예요. 구체화가 돼서 그 세금이 얼마인지 딱 나오는 이런 형태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장례식을 치르고 40부제 지내고 계산을 쭉 해보니까 내야 될 상속세가 천만 원이 계산됐다 이거예요. 그럼 계산됨 이 자체가 뭐라고? 이게? 확정이에요. 확정. 확정 됐어요. 그럼 확정 됐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야지. 그치? 왜? 그럼 이 친구가 천만 원 납부합니다. 납부를 하게 되면 더 이상 이 친구는 세금 낼 게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것이 뭐냐면 그게 바로 세 번째 소멸. 없어진다예요. 뭐한다? 없어진다. 그래서 내가 낸 세금이 없어진다. 어떻게 하면 없어진다고요? 내면 되지. 납부하면 없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세금이 이렇게 발생이 되고 금액이 정해지고 없어지는 3단계를 거쳐가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 2015년도에는 이 납세금의 소멸 이게 한번 시험에 나섰어요. 나섰고 아마도 금년도에 난다면 올해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다 날 겁니다. 왜냐면 이 소멸이 일부 올해 법이 좀 바뀐 게 있어갖고 아 그걸 또 낼 거예요. 바뀐 거는. 저희가 개정법령은 무조건 시험에 냅니다. 내는데 문제는 바뀐 것만 내게 되면 작년 문제하고 올해 거하고 문제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매년 똑같은 형태의 문제를 내게 되면 그 문제는 전년도보다 좀 포괄적이 돼요. 이해돼요? 아까 가산세를 배웠잖아요. 그럼 작년에 가산세가 났다. 그럼 그게 올해 또 나게 되면 전년도보다는 내용 자체가 확장돼서 나지 그 문제가 축소돼서 나지 않아요. 근데 요거는 금년도에 개정이 되기 때문에 일단 날 확률이 크고 나게 되면 얘를 또 내게 되면 작년도 거하고 범위가 같아지니까 그렇게는 안 내요. 안 내고 무조건 크게 냅니다. 그래서 다 날 거니까 잘 보시고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볼게요. 이제 38조기 1번 자 납세의무의 성립에 괄호 1번입니다. 첫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 시기입니다. 첫째 1번 자 소득세가 나오고 법인세가 나오죠. 그 법인세는 됐고 그 소득세 앞에다가 하나 더 적을게요. 양도소득세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소득세가 될건 양도소득세가 될건 둘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소득세인데 땡땡 보니까 자 언제 성립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과세기간이 끝나는 데에요. 조심할건 소득이 발생한 때가 아닙니다. 자 그럼 그게 언제냐 볼게요. 자 소득세입니다. 자 그럼 일단 과세기간이 나오는데 이 과세기간이 뭐냐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이 1년을 보고 소득세에선 예를 보고 과세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럼 과세기간이 뭐냐 이 과세기간은 소득이 발생하는 기간이에요. 소득이 쭉 해서 발생하는 기간이고 그럼 소득이 쭉 발생했을거 아니에요? 발생하면 이 세금은 그럼 언제 성립하냐? 절대 발생할 때가 아니고 다 모아서 끝나는 날 이때가 되면 내가 내야 될 뭐가 성립한다? 소득세가 이때 발생하는 거에요. 이때 이때 그래서 저희가 직장인 같은 경우 연말되면 뭐합니까? 연말 정산 그것도 마지막 날 발생했으니까 그때 가서 뭐하자? 정산하자는 얘기에요. 절대 다시 한번 얘기해요. 소득이 발생할 때 아니에요. 언제라고?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이때 소득세가 발생합니다. 그럼 제가 먼저 여쭤보게요. 소득세 발생했어요. 발생했으면 신고납부 다 할거에요. 하는데 분명히 소득세는 신고납부 세금이었어요. 신고납부가 안되면 뭐가 붙어요? 가산세가 붙어요. 그러면 신고납부하는 이런 세금은요. 일단 신고납부 안되면 뭐가 붙을 수 있다? 가산세가 붙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소득세가 제때 납부가 되면 얘는 안붙겠지만 제때 납부가 안되면 당연히 얘도 붙겠죠. 그죠? 그럼 붙게 되면 아까 제가 가산세는 세금이다 이자다. 세금이고 얘가 붙으면 별도로 붙는다. 이 금액이 커진다. 그죠? 해당 금액이 커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가산세가 붙는다는 것은 해당 세금의 증가를 가져온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저는 이때 내가 소득세를 내야 되고 소득세에 가산세가 붙는다고 가정한다면 질문 이 가산세는 납세의무가 언제 성립할까요? 요게 문제입니다. 다시 아까 소득세는 언제 성립했어? 과세기간 끝난 날 근데 소득세에 가산세가 붙어 붙으면 얘는 언제 성립할까? 똑같애 소득세에 붙어서 이 금액이 증가를 가져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거 성립할 때 소득세 모두 함께 성립한다. 가산세가 함께 동일기간에 성립이 됩니다. 이해 안되지? 다시 그럼 이리 올게요. 요번엔 이따 볼건데 취득세 먼저 할게요. 자 그럼 취득세는 언제 성립하냐? 부동산을 뭐해야만 취득해야만 취득세가 성립이 돼요. 그래서 취득을 해서 취득세가 딱하니 발생했어요. 자 취득세 신고납부입니까? 보호통증수입니까? 신고납부야. 그럼 얘 또한 신고납부 안되면 뭐가 붙을 수 있어요? 가산세가 붙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취득세도 신고납부인가 안되면 가산세 붙을 수 있어요. 그럼 취득세가 언제 성립해? 취득할 때 그럼 취득세에 가산세가 붙는다고 가정한다면 얘도 언제 성립한다? 취득세에 붙어서 증가되는 거니까 언제 취득할 때 함께 성립한다는 얘기에요. 그럼 아까 제가 그래서 한 얘기가 아이 얘기했죠. 내가 뛰어가면 애도 뛰어가고 내가 좋아하는 거 먹으면 애도 좋아하는 거 먹어요. 그래서 항상 신고납부 세금은 늘상 옆에 끼고 있는 게 누굽니까? 바로 가산세에요. 그래서 본인 본래 세금이 다 신고납부고 본래 세금이 성립시기가 나타나면 항상 그 세금에 관련된 뭐 또 가산세도 해당 세금과 성립시기가 같다는 얘기입니다. 하나 더 갈게요. 그럼 이번에는 이따 또 나올 건데 등록 면허세입니다. 얘는 언제 성립하냐 얘는 등록할 때 등록할 때 납세이모가 성립이 돼요. 자 그럼 등록 면허세 신고납부 세금이다 보통징수 세금이다 얘 또한도 신고납부 세금이에요. 그럼 얘가 언제 성립해요? 등록할 때 그럼 얘에 가산세가 붙는다고 한다면 얘에 붙는 가산세도 언제 성립한다? 등록할 때 그래서 해당 세금이 신고납부 세금이에요. 그 세금과 똑같이 가산세가 동시에 함께 성립이 된다는 겁니다. 이따 다시 나오니까 다시 볼게요. 자 두 번째 갑니다. 2번. 부가가치세인데 얘는 언제 성립해요? 똑같네. 과세기간이 뭐 할 때? 끝나는 때 조심할게 이 부가가치세도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인데 그게 소득세하고 과세기간이 똑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과세기간이 1월 1일부터 6월 30일 이렇게 1기 그 다음에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게 2기 두 번이 두 번 그래서 한 번은 언제 성립하고 이때 한 번은 언제 성립하고 이때 그래서 소득세하고 명칭은 똑같아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라고 되어 있지만 성립하는 시점은 똑같지가 않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상속세 언제 성립해요? 상속이 개시될 때 이게 사망했을 때 사망했을 때 네 번째 증여세인데 증여에 의해서 재산취득했다 쉽게 증여받았을 때입니다. 뭐였을 때? 증여받았을 때 성립해요. 자 5번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취득 과정 세금에요. 부동산 보유 과정 세금에요. 보유지 그래서 보유할 때는 종합부동산세하고 또 뭘 낸다고 해서 할까? 재산세죠. 자 근데 문제는 제가 땅을 샀건 집을 샀건 사서 갖고 있어요. 보유합니다. 보유하게 되면 재산세가 될건 종합부동산세가 될건 낼거에요. 내는데 억울한게 있어요. 뭐냐면 나는 보유했던게 1년이 아니고 딱 일주일 보유했어요. 일주일. 근데도 국가가 저한테 종부세 내려요. 이러면 어떨까요? 기분이? 안 좋지? 자 어떤 친구는 딸랑 하루 보유해요. 하루. 보유한 기간이 하루야. 근데 얘한테도 재산세 내려요. 종부세 내려요. 어때요? 기분이? 나쁘겠죠. 그래서 이러면 웃겨요. 어떤 친구는 1년 내내 보유했고 나는 딸랑 요그만큼 보유했는데 이 세금을 내라고 하면 넘어오라니까 그게 국가가 그럼 좋다. 하루가 됐건 일주일이 됐건 1년이 됐건 보유했을 때 했을 때 재산세가 됐건 종합부동산세가 됐건 부과를 하는데 대신 대신 조건은 6월 1일 현재 보유했을 때만 세금을 부과한다. 이 얘기에요. 그럼 내가 하루였어도 그게 여기에 걸리면 나는 얘를 내야 돼요. 그럼 웃긴 말로 제가 집을 삽니다. 언제 샀냐? 5월 30일 날 집을 샀어요. 그래서 사게 되면 저는 당의 년도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를 내놨는다. 내지. 샀으면 고담도 내꺼니까. 그럼 내가 6월 2일 날 집을 샀다. 이렇게 되면 저는 금년도 재산세 정보세를 낼 일이 없죠. 이날 현재 소유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는 무조건 6월 1일 날 되면 성립합니다. 이때가 되면 성립해요. 종합부동산세가 성립해요. 이때 성립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6번 인지세인데 얘는 문서 작성할 때 성립한대요. 7번 갑니다. 이게 문제인데 또 7번 7번 체크할게요. 농어촌특별세인데 저희가 다음주에 볼 건데요. 저희가 배우는 세금이 아까 전부 몇 개였어요? 5개 불러봐요. 처음부터 원세 취득세 또 등록 면허세 또 순서대로 부르세요. 재산세 또 큰일났고 종부세 또 양도소득세 이 5개밖에 안 배워요. 근데 다시 한번 취득했다고 뭘 냅니까? 취득세 등록하면 등록면허세 재산 갖고 있으면 재산세 많이 갖고 있으면 종합부동산세 양도했으면 양도세 이게 해당하는 본래 세금 일명 예를 보고 저희가 본세라고 합니다. 같이 무슨 세? 본세라고 뭐가 있냐면 이런 본세들이 쭉 과세가 되면 얘만 내고 끝내는게 아니고 요 세금에 더 붙어요 세금이 더 나와요. 더 붙어서 또 내는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부 부 가 세입니다. 부가가치세 아니에요. 부 가세. 본세에 더 붙는 겁니다. 즉 취득세를 낸다. 가령 취득세가 자 천만원이었다. 그럼 이 금액을 내면 이 금액 엔드 이 금액에 10%만큼의 세금이 또 붙어요. 뭐가 붙냐 다음주 배워요. 농어촌 특별세라는 세금이 붙어. 얼마가? 백만원이 왜 천만원에 10%는 백만원이니까 이게 더 붙어요. 이게 이렇게 더 붙어 나오는게 이게 무슨 세? 부가세입니다. 부가세. 그러면 이 부가세는 언제 성립하냐 자 얘도 아까 가산세하고 맥락이 같아요. 그럼 바꿔 얘기하면 자 취득세가 없었어. 없으면 이 농어촌 특별세가 나올 여지가 있을까요? 없겠죠. 그럼 아까 다시 취득세 합시다. 취득세가 없었어. 없으면 이에 대한 가산세가 나올 여지가 있어요? 없죠. 이게 어쨌든 발생했으니까 얘도 나올 수 있는거지. 왜? 일단 취득했으니까 취득세를 내야 할 의무가 생겼고 이걸 제때 신고납부 안하면 뭐가 붙을 거고 가산세가 붙을 것이고 신고납부 되면 안 붙을 거고 근데 취득세만 내면 끝나는게 아니고 지금 보니까 뭐도 붙는데요. 농어촌 특별세도 붙는데요. 그럼 얘도 언제 성립하냐 얘가 있으니까 얘도 있는거니까 그럼 얘도 언제 취득할 때 함께 성립이 돼요. 근데 이 농특세가 취득세만 붙냐 아니에요. 종합부동산세도 붙어요. 그럼 아까 종합부동산세 언제 성립합니까? 6월 1일에 그럼 요세금을 내면 요금액의 20%만큼 또 내 뭘? 농어촌 특별세를 냅니다. 그러면 얘 낼 때 같이 내는 거니까 그럼 얘가 언제 성립했어요? 6월 1일에 그럼 같이 성립하는 요세금도 언제? 6월 1일에 함께 성립해요. 그래서 땡땡 보면 언제?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할 때에요. 왜? 부가세는 항상 어쨌든 간에 앞에 있는 본세가 존재해야만 이 세금 자체가 존재하지 앞에 세금이 없으면 절대 존재할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시작할 때 제가 그 자식 얘기했잖아요. 아까 누뚱이 나라고 하는데 누뚱이 날 수 있어요. 그럼 누가 있어야 부모가 있어야 누뚱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아까 얘기했잖아. 저 혼자 애 납니까? 아니야. 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본세가 있어야 누가 있다? 부가세가 있고 자 부가세 그럼 부모가 있어야 누가 있어? 자식이 있어요. 그럼 자식은 누구 닮아요? 부모 닮잖아. 그래서 결국은 부가세는 부모와 똑같아. 그래서 성립 시기가 뭐와 똑같다? 본세와 같다. 그래서 이게 취득세 보통 뭐와 똑같고? 취득세와 똑같고 종합부동산세 보통 뭐와 똑같고? 종합부동산세하고 똑같이 이루어집니다. 요게 힘든 거예요. 자 다음에 7번 했고 8번 8번 패스 9번 갑니다. 9번 나왔네요. 뭐가 나왔어요? 가산세 언제 성립해요? 가산할 국세 같은 말로 하면요 신고 납부할 국세입니다. 신고 납부할 국세에요. 그거 아까 다시 갑시다. 아까 소득세 이거 국세에요. 이거 무슨 세금이야? 신고 납부 세금이야. 그거 성립할 때 그 신고 납부 세금 그 신고 납부 세금에 관련된 뭐도 함께 성립한다? 가산세도 그래서 가산세하고 결론 아까 말씀드린 저 부가세는 별도의 성립이 있다 없다? 없다. 없고 다 뭐가 성립할 때? 본세 성립할 때 항상 함께 성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놓치지 말고요. 열 번째 수시부가한다. 언제 성립해요? 수시부가할 때 성립한다고 되어 있고 지방세도 갑니다. 우측에 2번 첫째 취득세 아까 했죠. 언제 성립해? 과세물건 취득할 때 성립합니다. 두 번째 등록면허세인데 기억법만 보면 돼요. 등록에 대한 거 언제 성립해요? 재산권능 뭐 할 때? 등기 등록할 때 아까 했죠. 등록할 때 성립합니다. 세 번째 재산세입니다. 언제 성립한대요? 매년 6월 1일에 성립해요. 아까 뭐하고 똑같아요? 종합부동선세하고 같아. 그래서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선세는 성립일자가 똑같습니다. 현재 매년 6월 1일 이 날을 뭐라고 불러요? 보니까 과세기준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년 6월 1일에 성립하고 4번 체크해요. 지방교육세인데 자 동그라미 4번 뭐가 나옵니까? 지방교육세 요것도 앞에 쓸게요. 부가세 부가세 아까 농어촌특별세하고 성격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현행법상 부가세는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뭐하고 뭐하고 농어촌특별세하고 지방교육세 이 두 세금이 부가세거든요 이게 부가세 부가세 그럼 아까 부가세는 언제 성립한다? 본세 성립할 때 그럼 지방교육세가 어디에 붙냐 하면 알려줄게요. 취득세에 지방교육세가 붙어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도 지방교육세가 붙어요. 이제 이해될 거예요. 얘가 취득세에 붙으면 뭐와 똑같아지고 취득할 때 성립하고 등록면허세부터 먼저 성립하고 등록할 때 성립하고 왜? 항상 가산세와 부가세는 가산세와 부가세는 언제 성립한다? 본세와 성립시기가 어떻다? 같다 그래서 그 보면 명칭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써있는 내용은 그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 이게 쉽게 얘기하면 뭐 본세 그럼요 아까 왼쪽에 왼쪽 페이지에 그 7번에 그럼 쌤 농어촌특별세와 같이 그냥 똑같이 본세가 성립할 때 성립한다라고 쓰면 되지 왜 얘는 다르게 뭐 그 과세표준이라고 써 있습니까? 그런데 아까 서두 얘기했지만 국세하고 지방세하고 똑같은 내용이어도 표현 방법이 그렇죠. 같지 않은 거예요. 그 차이점이지 얘도 내용은 똑같은 겁니다. 언제 성립한다? 본세가 성립할 때 함께 성립을 합니다. 그 다음에 5번은 필요 없고 6번 갑니다. 주민세인데 특히 6번에 기억번 조심하세요. 이 주민세는 균등분이 있고 재산분이 있는데 자 보니까 언제 성립한대요? 과세기준 1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아까 재산세도 언제? 과세기준 1 언제였어요? 날짜가 6월 1일이었죠. 얘는 아니에요. 명칭은 똑같이 과세기준 1이라고 되어 있지만 날짜가 달라요. 날짜가 그래서 균등분은 언제? 매년 8월 1 되어 있고요. 재산분은 매년 7월 1 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는 같지만 날짜는 똑같지 않다. 그 정도까지 보고 나머지 7, 8, 9, 10 11번은 내비 두십시오. 아직 넘기지 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럼 결국은 각각의 세금이 성립이 되면 성립이 되면 항상 뭐도 함께 성립하고 가산세도 똑같이 성립이 되고 또 뭐도 함께 성립이 되고 보가세까지 함께 성립이 돼요. 그래서 이걸 이해를 안 될까봐 안 될까봐 제가 뒷페이지 가면 똑같이 해 놓은 게 있을 겁니다. 이슈? 네. 지금 여기 그려놓은 거 다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항상 이렇게 본세가 성립하면 뭐도 성립하고 보가세까지 동시에 다 성립하는 이런 형태를 갖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네. 두 번째 확정으로 갑시다. 41쪽에 2번 납세임의 확정인데 확정은 저희가 이미 배웠어요. 언제 배웠어? 오늘 한 게 없는데 언제 배웠냐면 아까 전 시간에 세금을 계산하죠. 누가 해요? 세금 계산. 내가 해요? 정부가요? 내가 하기도 하고 정부가 하기도 하죠. 그럼 정부는 왜 합니까? 계산을. 나에게 뭐 보내려고? 고지서 보내려고? 그럼 내가 왜 합니까? 정부에 뭐 하려고? 신고하려고. 그럼 예를 들면 자, 취득세 계산입니다. 취득세. 자, 갑이 이번에 취득세를 내야 한대요. 내야 한대. 이게 신고 나쁩니까? 보통 징수입니까? 신고 나쁘지? 그럼 갑이 신고하려면 뭐 해야 돼요? 계산해야죠? 계산이 끝났어요.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신고하면 되지. 그죠? 다시. 자, 갑이 취득했어요. 뭘 낸다고요? 취득세. 이 세금은 무슨 납부? 신고 납부. 신고 납부니까 갑이 직접 뭐 해야 돼? 계산해야 돼. 계산되면 계산된 금액이 나왔겠죠? 그럼 그 금액을 어떻게 하면 돼요? 신고하면 돼. 그럼 관청에 신고를 딱 했어요. 그럼 관청이 아, 얘가 뭘 사서 얼마의 세금을 내는구나라고 국가가 안다 모른다? 안다. 이게 확정입니다. 그럼 바꿔서 그럼 정부가 나에게 이번에 고지서 보낼 거예요. 근데 고지서에 보면 빈칸이야. 금액이 써있어요. 금액이 써있어요. 그럼 누가 쓴 거예요? 국가가? 그럼 국가가 거기다 금액을 쓰려면 국가가 뭐 했을까요? 계산했겠죠. 해서 인쇄를 딱 하면 나에게 부과할 금액이 얼마인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확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 두 가지 이 두 가지인데 신고할 때 확정된다고 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 뭐 정부의 결정에 이어서 확정된다고 하는 이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신고 납부 세금은 언제 확정되고? 신고할 때 그래서 내가 신고 납부하는 거 대표적인 건 취득세 등록 면허세 양도 소득세 이 세금은 다 신고 납부 세금이니까 언제 확정돼요? 신고했을 때 확정돼요. 다만 정부가 결정하는 것 두 가지요.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 이 두 세금은 정부가 계산해서 고지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세금은 언제? 정부가 그 금액을 정했을 때 그 금액이 확정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세금이 얼마냐 되는 건 두 가지 신고 납부 세금은 언제 확정되고 신고할 때 고지받는 거 언제 확정돼요? 정부가 결정했을 때 확정됩니다. 볼게요. 2번 납세임의 확정인데 이건 본문 좀 볼게요. 41쪽입니다. 납세임의 확정이란 추상적으로 성립한 납세 의무를 조세의 납부 혹은 징수를 위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납부할 세액 세금이죠. 금액 금액을 납세임의자 혹은 과세관청의 일정한 행위나 절차를 거쳐서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 즉 세금 금액이 얼마냐가 정해지는 거죠. 그럼 다시 신고 납부는 누가 계산해? 내가 그래서 1번 신고주의 땡 옆에 언제 확정돼요? 신고하는 때 땡땡 보니까 납세무 성립 후 납세자가 과세, 비수, 과세액을 뭐할 때 정부에 신고할 때 확정된다. 두 번째 부가주의입니다. 이 부가주의는 뭘 받는 겁니까? 고지서 받는 거예요. 보니까 과세관청이 뭐할 때 확정돼요? 결정할 때 그래서 땡땡 보니까 과세권자가 과세표정과 세액을 뭐했을 때 정했을 때 국가가 내가 낼 금액을 정했을 때 그때 금액이 확정된다고 합니다. 그럼 결론은 신고 납부 세금은 언제 금액이 확정되고 신고할 때 확정되고 고지 받는 세금은 언제 확정돼요? 정부가 결정했을 때 그 금액이 확정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확정을 받고 자 3번은 내비두고요. 넘겨봅니다. 세 번째 42쪽에 자 얘가 또 복잡한데 세 번째가 납세의 소멸인데 아까 뭐예요? 없어진다. 자 요쯤 볼게요. 자 소멸 없어진다인데 그럼 어떻게 하면 없어집니까? 이 없어지는 경우는 다섯 가지예요. 첫째 납부 세금 내면 없어지고요. 두 번째는 충당 세 번째는 부과의 부과의 취소 네 번째는 재척 기간의 만료 다섯 번째는 소멸 시효의 완성입니다. 이 다섯 가지가 세금이 없어지는 경우예요. 이 다섯 가지 말고는 없습니다. 이게 다섯 개가 끝인데 자나씩 보면 납부했다. 이게 뭔지 알죠? 돈 내는 거예요. 내면 더 이상 낼 게 없어지겠죠. 두 번째 충당인데 얘는 뭐냐면요. 좀 생소한데 내가 낼 금액 납부할 세금하고 돌려받을 금액이 있어요. 그걸 보고 저희가 환급 받는다고 환급 받는 금액하고 두 개를 상기하는 겁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제가 오늘 내야 할 세금이 천만 원이 있었어요. 천만 원을 오늘 내야 돼요. 그런데 작년에 세금을 잘못 내갖고 국가가 오늘 나한테 돌려줄 금액이 천만 원이 있대요. 그럼 저는 지금 국가에 낼 것도 있고 국가한테 돌려받을 것도 있고 그럼 이걸 내고 돌려받나 돌려받고 내나 어때요? 결국은 같죠. 같으니까 뭐죠? 이게 두 개를 낼 것도 없고 돌려받을 것도 없고 퉁치자 퉁치면 더 이상 낼 게 없겠죠. 이게 뭐고? 충당입니다. 세 번째 부과의 취소 또 여쭤봅니다. 부과가 아까 뭐였어요? 부과 국가가 야 너 세금 내 이거 이게 부과요. 걷는 게 뭐고? 증수입니다. 국가가 세금을 부과했어요. 야 너 세금 내야겠다 부과했는데 한참 지나서 미안해 네 니가 아닌 개비 이거요. 내지 마라 요 세 개는 되게 쉽죠. 그죠? 그래서 세 개는 그렇게 시험을 안 내요. 내면 얘하고 얜데 네 2015년도에 났던 게 요겁니다. 제척기간 말이에요. 요게 이제 작년에 여기 시험에 났어요. 제척기간이 자 볼게요. 이제 제척기간이 뭐고 소별 씨하고 뭔지 봅시다. 올해 꼭 상 받아야 할 텐데 대통령한테. 하하하하 그거는 둘째치고 나도 저도 국가의정대상 그런 거 탔으면 좋겠는데. 하하하하 그것하면 저희 해커스 회장님이 저한테 아마 포상금도 줄 거 아니에요. 어? 그래도 어? 여기 학원에 있는 교직원이 그래도 상을 탔다는데 그것도 일반 쨰한 상이 아니고 대통령상이나 국가의정대상 탔다고 하면 대단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내년도 올해 탔으면 내년도에 이제 광고할때도 어? 뭐 중개사 공고 많이 나오잖아요 요즘에. 어떤 학원 어디는 뭐 연예인 갖다 놓고 막 나잖아. 그럼 저는 저 갖다 놓으면 되지. 이제. 하하하하 상탄딱그러. 하하하하 에휴 참 고생 그렇게 광고비 내버려가면 감자 cons이 thing 과연 나먹을까 자 보죠. 첫째 재척기간의 만료입니다. 자 재척 기간의 만료인데 일단 재척기간이 뭐냐 이건데 재척기간은요 이런거에요. 재척기간은 정부가 정부가 부과 또 나왔어요. 아까 부과가 뭐였지? 너 세금내 이거에요. 그래서 정부가 부과권을 행사하는 기간이에요.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고 뭔지 몰라도 이 기간이 지나가면 더이상 정부는 세금을 부과 세금 달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케이스가 이게 있냐. 예를 들게요. 제가 자 소득세 갑시다. 소득세 자 소득세 자 소득세는 신고납부 세금일까 보통징수 세금일까 신고납부요. 신고납부 언제까지? 아까 했잖아. 5월 5월 1일부터 언제까지? 5월 31일까지 요 기간에 뭐하는 세금 신고납부 몇번 했는데 그걸 또 보통징수라고 떳떳하게 얘기해요. 신고납부 세금일까 신고납부 세금일까 신고납부 세금일까 자 그럼 봅시다. 어떤 값이 값하지만 강이 강모씨가 소득이 있었어요. 이 친구가 내야 될 소득세가 무려 5천만원이었습니다. 근데 얘가 돈 아깝다고 신고납부를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면 언젠가는 신고납부 하는게 적발돼요. 적발되면 제가 낼 세금 얼마? 5천만원에다가 신고납부 한테 뭐가 붙어? 가산세가 붙어 붙어서 정부가 정부가 얘한테 뭘 합니까? 부과를 해요. 부과 즉 이 강씨가 이 강모씨 혹시 강시성을 가진 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기 강씨는 텔레비 나오는 강씨예요. 한때 이 친구가 세금을 떼먹었어요. 실제 소득세를 떼먹었어요. 그래서 떼먹어서 한참 방송은 안 나왔죠. 그 친구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자 그래서 세금을 내가 안 냈어. 안 내면 정부는 안 낸 금액하고 가산세 한 40% 할까요? 얼마? 5, 4, 20 얼마? 2천만원을 합쳐서 뭐해야 돼? 저 친구한테 부과해야 돼요. 너 왜 세금 안 냈니? 내라. 뭐까지? 가산세까지 부과를 해야 돼요. 근데 이 부과가 부과가 지금으로부터 30년 뒤에 부과가 됐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럼 이 친구가 30년 되면 나이가 몇 살이야? 76세네. 근데 몸이 비대해서 아마 일찍 누워있을 거야. 병원에. 예를 들면 누구랑 말 안 했어요. 지금 세상에 강시적으로 많은 분들이 많아요. 누워있어. 그럼 저 친구한테 가서 국가가 야 너 30년 전에 안 낸 세금이 있거든. 가산세하고 소득세하고 얼마 안 돼? 7천밖에 안 돼? 내. 저 친구가 낼까요? 기억상실증 놀라서 몰라. 그럼 국가는 이 친구한테 세금을 걷기가 상당히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그렇게 일정 기간이 경과되면 더 이상 그 세금은 걷지 못하게끔 아예 법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기간 이렇게 부과할 수 있는 이런 기간이 무슨 기간이고 제척기간이고 이 기간이 넘어가면 더 이상 부과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럼 대체 그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대체 몇 년입니까? 자 이건 지울게요. 이게 국세가 있고 지방세가 있는데 좀 달라요. 이게 첫째 국세부터 합시다. 국세 자 국세 같은 경우 첫째 국제거래에서 발생한 국세는 몇 년? 15년 동안 부과할 수 있어요. 대신 국내에서 사기쳤다 면 얘는 10년 동안 부과할 수 있고요. 국내에서 무신고 했다면 7년 동안 부과할 수 있어요. 그럼 아까 저희가 예제를 든 건 신고를 아예 안 했잖아요. 그럼 얘는 몇 년 동안 부과할 수 있다? 7년 동안 부과할 수 있고 이 기간은 7년이에요. 대신 그 기간 넘어가면 더 이상 부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기타의 경우는 몇 년 동안? 5년 동안 부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기간이 넘어가면 더 이상 세금은 부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 기간을 꼭 외워야 돼요. 국제거래 몇 년? 15년 사기친구 몇 년? 10년 무신고 몇 년? 7년 기타 몇 년? 5년입니다. 이게 국세인데 이 도표가 어디냐면 42쪽 딱 책 중간에 있어요.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15년 10년 써있잖아요. 그 옆에 보니까 상속세하고 증여세가 보이죠? 얘는 몇 년? 다 15년이야. 무신고 사기친 것도 몇 년? 15년 무신고 한 것도 15년 기타는 몇 년? 10년 그래서 똑같은 국세여도 상속세하고 증여세만 차이가 나지 그 두 개를 뺀 건 다 15 17 5년 입니다. 그럼 지방세 갑니다. 지방세도 제척기간이 있어요. 그런데 아까 서두 얘기했지 국세는 외국에서 사기친 것도 세금 아니 외국에서 매매한 것도 세금 먹었지만 지방세는 외국에서 매매한 건 세금이 있다 없다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얘는 그냥 사기친 건 몇 년? 10년 둘째 무신고 몇 년? 7년 기타의 경우 5년 어머 똑같다 뭐가 똑같다 국세하고 지방세하고 다만 국세에는 하나가 더 있는 것뿐이에요. 뭐가 더 있다 국제 거래에서 발생된 것만 더 있지 그럼 결국은 신고 납부할 자리를 뭐 했으면 사기쳤으면 몇 년? 10년 무신고 몇 년? 7년 기타 몇 년? 5년 동안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있고 이 기간이 경과되면 더 이상 부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무슨 기간? 제척기간이라고 합니다. 이해 됩니까? 읽어볼게요. 제척기간 갑니다. 교재 42쪽에 중간에 동그라미 4번입니다. 제척기간 말려볼게요. 제척기간은 성립된 납세의무에 대하여 조세를 동그라미 뭐 할 수 있는 부과할 수 있는 일정한 권리에 대해서 그걸 행사할 수 있는 법이 정하는 권리의 존소 기간을 말한다. 거기까지만 그래서 정부가 뭐 할 수 있는 기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고 그 기간이 경과되면 더 이상 부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우측 오른쪽 페이지로 갑시다. 5번 갑니다. 동그라미 상단에 있어요. 43쪽에 이번에 뭡니까? 납세의무에 소멸시오인데 자 보죠. 이것 좀 음 여기다 쓰면 보일까요? 일단 적어볼게요. 자 이 소멸시오 얘가 대체 뭔 얘기냐 요건요 정부가 징수 아까 배웠죠? 징수가 뭐예요? 걷어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징수권을 행사하는 기간이에요. 행사할 수 있는 기간 즉 세금을 걷는 기간 그럼 걷는다는 얘기는 이미 뭐는 했다? 부과는 했다야. 왜? 부과해야 걷을 수 있는 거니까 부과했는데 그 다음 부과만 해. 아까 제가 그런 얘기 했죠. 아까 그 전 시간에 5년이 경과되면 5년이 경과되면 세금은 있다 없다 없어진다고 했죠? 그죠? 그럼 정부는 계속 세금을 부과만 한 거예요. 근데 제가 법 이론상은 5년이라는 기간 동안 있지만 실무상은 다 아까 뭐 된다? 압류된다. 압류도 징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가 세금을 계속 부과했는데 그 친구가 계속 안 내고 있다? 그럼 국가는 어떻게든지 걷어와야 돼요. 그 돈을 걷든지 아니면 압류를 하든지 해야 합니다. 그거를 아예 안 한 거예요. 아예 아예 징수할 생각은 없는 거예요. 계속 뭐만 한 거예요? 부과만 한 거예요. 앉아서 세금 내세요. 내세요. 안 내도 그냥 뭐 내든지 안 내든지 내버려. 그러다가 얘도 마찬가지. 그것도 그럼 가령 뭐 한 30년 지났어요. 계속 부과만 하다가 국가가 30년 뒤에 야 너 30년 전에 안 낸 거 지금 거둘게 너 그때 안 낸 세금 얼마 가상금 얼마 지금 낼래? 내겠습니까? 안 내지. 그래서 얘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그 세금을 더 이상 징수할 수 있다 없다? 없다야. 자 그럼 몇 년이길래요. 저희가 지방세는 무조건 5년이에요. 5년 5년입니다. 몇 년? 5년 몇 개월 얘기해? 60개월 대신 국세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국세는 국세는 그 세금이 5억 원 미만 5억 원 미만이면 5년이고요. 둘째 그게 5억 이상이다. 이상이면 무려 10년 동안 징수할 수 있고 이 기간 넘어가면 더 이상 징수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뭔 시효? 소멸 시효입니다. 그래서 이 양쪽에 기간 나오는 거 조금 부담이 돼도 웬만하면 숫자를 좀 알아둬야 돼요. 자 이번에 교재 한번 볼게요. 교재 43쪽 갑니다. 자 5번 소멸 시효 완성의 기업권 자 소멸 시효은요. 과세권자가 조세 채권에 대한 일정한 권리에 대해서 그 권리가 당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는 경우 즉 세금을 뭐 징수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시효가 완성됩니다. 그래서 니은 번 국세는 있죠? 두 번째 줄 자 뭐예요? 5억 원 이상인 건 몇 년? 10년 5억 미만은 몇 년? 5년 그래서 니은 번도 보면 국세의 뭘 목적으로? 징수 그죠? 징수 자 D급번 갑니다. 밑에 지방세의 소멸 시효 마찬가지 땡땡 지방자재단체는 뭐의 목적? 징수금의 징수 목적이에요. 징수 목적으로서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몇 년 동안 5년 동안 안 하면 역시 먼저 소멸 시효가 완성된다. 헷갈리면 안 돼요.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서 못 걷는 건 무슨 기간이고 재척 기간이고 징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수하려면 없어지는 건 뭡니까? 소멸 시효입니다. 양쪽 다 분명히 구분을 하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그 뒷페이지는 읽어보시고 그래서 다음 시간은 저희가 47조계 5절 납세의무의 조세와 채권의 관계를 가지고 할 겁니다. 오늘 한 거 다시 한 번 쭉 정리를 해볼게요. 자 유의물 있죠? 유의물 피세요. 간단한 간단하게 다시 한 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유의물 첫 페이지 1번입니다. 자 조세의 개념에서 첫째 세금 누가 거대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2번 과세 목적 주된 목적이 뭡니까? 재정수입의 확보 세 번째 반드시 법에 근거하죠? 이게 뭡니까? 조세 법률주의 네 번째 반드시 요건 충족해야 돼요. 그래서 과세 대상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결론 6번 납부 방법 자 조심해야 돼요. 자 써있죠? 금전납부가 원칙입니다. 허나 뭐가 있다? 물납이나 분할납부가 있다. 그래서 1번 물납 물건 갖고 낸다 돼 있어요. 그죠? 이때 물건이 아까 뭐라고요?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그래서 돈 대신에 부동산 갖고 대신 낸다. 뭐가 있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까지 봐요. 옆에 거 내비두고 대신 분할납부입니다. 나누어 낸다. 몇 번 낸다고요? 두 번 그래서 얘는 재산세 양도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까지 보십시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죠? 물납과 분납의 차이가 어떤 세금 양도세 그래서 양도세는 뭐는 가능하다? 분납은 가능하다? 단 물납은 불가능하다. 자 이제 밑에 큰 2번 과세표준 것 읽어봐요. 자 항상 과세표준 그게 금액이면 뭐고 종가세 수량이면 뭐고 종양세입니다. 그래서 우측에 보면은 세금계산 방법은 다 똑같다. 항상 뭐 곱하기 뭐 과세표준 곱하기 새로운 산출 세기요. 자 이 템 세금계산 누가 할 거냐 그 꼬마 있죠? 접니다. 그래서 납세자가 직접 계산하여서 낸다. 이게 아까 무슨 납부? 신고 납부고 과세관청이 한다. 이게 뭡니까? 부과 과세 이건 보통 징수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밑에 큰 3번 자 징수 방법 첫째 신고 납부 신고 납세 지금 얘기하면 한 10번쯤 얘기합니다. 이거 누가 하는 거 내가 하는 거 내가 직접 뭐한다 신고하고 납부하는 방법 그래서 예를 들면 취득세 또 등록 면허세 하나 더 뭐 양도소득세 그래서 항상 취득세 등록 면허세 양도세 다 뭐합니까? 신고 납부합니다. 뒷페이지로 넘어가서 보통 징수 얘는 뭘 받는 거예요? 고지서 그래서 과세관청의 처분에 의하여 뭘 받는 겁니까? 납세 고지서입니다. 를 받아서 지방세 조세를 내는 방법인데 적용세목 보니까 두 개가 보이지 뭐 뭐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 이 두 개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 두 개만 생각하십시오. 자 3번 요거는 아까 제가 정부부가과세가 두 가지 의미가 됐다는데 요건 나중에 할 겁니다. 지금은 요건 생략 그래서 요건 나중에 저희가 한 5월달 심화과정 할 때 하고 자 요쪽에 네 번째 가산세와 가산금 또 나왔어요. 자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자 신고 납부가 이행이 안 되면 뭐가 붙어요? 가산세에서 밑에 결론 봐요. 자 박스 M 자 신고 불성실 가산세에서 일반 무신고 20 일반과소 10 부당과소 40 부당 무신고 40 자 항상 부당하면 다 몇 퍼센트? 40%가 붙는다. 자 T페이지 갑니다. 자 그 뒤로 가면 3초기 뭐가 나옵니까? 가산금 얘는 언제 붙는 거예요? 고지서 받아서 안 냈을 때 붙는 게 가산금이에요. 그래서 보통 가산금 몇 퍼센트? 3%고 얘가 계속 안 내면 또 붙죠. 또 붙는 게 무슨 가산금? 중가가산금 언제까지 붙어요? 60개월 동안 다만 국세는 얼마 이상? 100만원 이상 지방세 30만원 이상일 때 붙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측이 5번 납세 의무의 성립 확정 소멸 첫째 소득세입니다. 언제 성립해요? 과세기간이 끝나는데 그 다음에 5번 종합부동산세 언제 성립해요? 매년 6월 1일에 성립을 하죠. 두 번째 지방세 성립 첫째 취득세 언제 성립해요? 과세 물건 취득할 때 2번에 기업번 등록명서세 언제 등록하는 때 3번 재산세 언제 6월 1일에 성립합니다. 넘어가죠. 큰 3번 밑에 하단에 납세 의무의 뭐가 나옵니까? 확정 나오죠? 확정 봅니다. 납세 의무의 확정 첫째 신고에 의해서 확정되는 것 신고 납부세금은 다 그때 확정돼요. 언제? 취득세 등록명서세 하나 더 원세 양도 소득세 두 번째 과세권자의 결정이 확정된대요. 뭔세? 뭔세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 정도만 생각하면 되죠. 우측으로 갑니다. 네 번째 납세 의무 소멸에서 납부 충당 부과해주소 제척기간 만료 소멸시효 완성 그 제척기간이 일반 조세만 봐요. 사기친 거 몇 년? 10년 국제거래 몇 년? 15년 무신구 몇 년? 7년 기타의 경우 몇 년? 5년입니다. 6번 소멸시효 완성 국세는 5억 이상 몇 년? 10년 5억 미만? 5년 지방세는 무조건 몇 년? 5년입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저희가 배웠던 내용의 핵심적 내용이고 중간중간에 앞에부터 고 뒤페이지까지 문제가 13번이 있을 거예요. 있어요? 문제 지금부터 하십시오. 시간 2분 중입니다. 같이 볼게요. 맨 앞쪽에 1번 조세부가의 1차적 목적은 재정수입에 있다. 맞죠? 다만 예외가 밑에 사회정책적 성격 또 경제정책적 성격을 가진 부차적인 목적도 있다. 정확하네요. 맞고 2번 과세 요건에는 과세 대상 납세 의무자 무엇이 있다. 과세 표준 세율 그렇죠? 과세 표준과 세율 있죠. 세 번째 조세는 금전납부가 원칙이에요. 예외가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은 분납도 인정하고 있다. 맞죠? 물론 양도소득세도 돼요. 양도소득세도 물납은 안 되지만 뭐는 된다. 분납은 된다. 우측에 네 번째 갑니다. 4번 우측에 있어요. 과세 표준을 과세 물건에 가액에 의해서 표기하면 뭐라고 부르고 종가세 대신 공부템 수량이나 면적은 뭐라고 종양세 그렇죠? 이런 거 틀리면 안 돼요. 3초계에서의 문제가 3페이지에 3초계 5번입니다. 3번째 페이지 5번 5번은 뭘 부과할까요? 가산 세지 왜? 신고 납부는 무조건 가산세입니다. 6번 신고 납부는 조세의 종류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 소득세 등이 이에 속한다. 틀렸지요. 뭐 때문에?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 이 두 세금은 뭡니까? 고지서에 의해서 과세가 되죠. 7번 뭘 부과합니까? 가산금 혹시 7번에 이거 가산세 쓰신 분 계세요? 괜찮아요. 난 7번에 가산세라고 썼다. 안 계세요? 진짜죠? 알았어요. 다음 주에 봅시다. 왜 얘기하냐면 7번이 가산세라고 하면 문장이 안 맞아요. 끝에 봐봐. 7번 끝에 가산세를 부과한다. 이게 돼요? 가산금을 부과한다가 되겠죠. 8번 갑니다. 8번도 맞죠? 신고 납부는 가산세부는 다 맞고 문제의 9번인데 가산금이에요. 첫째는 몇 퍼센트? 3% 두번째는 몇 퍼센트? 1.2% 마지막은 몇 개월? 60개월. 옳지. 훌륭합니다. 넘어가죠. 그 다음에 11번 갑니다. 마지막 페이지 취득세는 언제 성립해요? 취득할 때 성립한다. 맞죠? 두번째 취득세 등록명서 양도세는 언제? 신고할 때 확정된다. 얘도 맞네요. 그렇죠? 13번 납부, 충당, 부과 취소 무엇이 있다? 제척기간의 만료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할만하십니까? 쉽죠? 대답을 하네. 자, 고생하셨고요. 날씨가 되게 추워요. 추우니까 건강 잘 챙기시고 다음 주에 다시 뵙죠. 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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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요, 요, 요 그琴 qui 땅에 축장해 주bieετε 본적stopp 참여해주신 것' tom공포